남조선에서 터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현당국과 정치권을 비난하는 언론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터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광명, 시흥지역만이 아닌 신도시 개발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언급한 언론들은 터지주택공사 사태가 일부 멀지각한 직원들의 일탈이 아닌 거질적이고 저직적인 행위라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지구와 산업지구를 막론하고 개발 예정 지역마다 터지주택공사 직원과 공직자들의 투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제야 수면으로 떠올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현 정권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피하식별도 못하고 내부의 조객이 무릎을 꿇을 위기에 놓여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언론들은 또한 민심의 분노가 커가자 요야가 재발 방지를 위한 보반들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국회는 의원들의 사익 추구 논란이 일 때마다 잠시 리법 의지를 보이다가 슬그머니 폐기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 힘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리법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난했습니다. 남조선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장 보충선거 후보들인 국민의힘 오세훈과 국민의당 안철수 사이에 야권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한 신경전이 날이 갈수록 더욱 효과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두 후보 사이에 지난 7일 첫 비공개 회담이 있은 데 대해 언급하면서 여러 차례의 회담을 통해 단일 후보 합의를 이루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량측이 밝혔지만 헤어져서는 제1야당과 야권 후보 지지율 1위 지위를 조마다 내세우며 단일화 주도권을 지기 위한 신경전을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9일 두 후보 일행이 상대 측 당사를 교차 방문한 데 대해 량측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흐름과 맞물린 양상이라고 평한 언론들은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거의로 협상을 지연시킨다고 어세훈을 비난하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개방형 시민선거 경쟁 요구를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금 밝힌 데 대해서와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가 일수엔 일수를 통해 결코 시간을 끌거나 늦추는 것이 아니다 야권 전체의 단일화는 당내 선거 경쟁 규칙과 급이 다르다고 반박한 데 대해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또한 두 후보가 지난 10일 저녁 2차 회담에서 서울시 공동경영 및 량당 정책 협의체 구성을 합의하고 나서 서로 친근감을 표시했지만 이튿날 전직 보수 정치인 모임인 마포위원단에서는 앞다투어 지지를 호소했다고 하면서 앞뒤가 다른 두 후보의 신경전은 더욱 효과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기상캐스터